서울시가 컴퓨터 그래픽 관련 분야의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에 기여할 가상공간 디자이너 양성과정 1기를 모집합니다. 교육과정은 현장에 필요한 실무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대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한국애니메이션 산업협회의 애니메이션 분야 전문가들이 만들었습니다. 시는 교육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향후 관련 기업 면접 기회와 해외실무자 1대1 멘토링 기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상공간 디자인에 관심이 있고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